연필을 만들거야 자기가 어제 공방에서 사다준 저 남필꽂이래 연필꽂이 연필꽂이 유통한 이름이 아닌가요? 아니요 파는 이런게 이쁜거 같은데 오는룩이 있으시네 그리고 맥살나무 최고급 맥살라라노 무게도 장난아니에요 무게도 장난아니에요 이뻐요 무게도 나가는구나 이거 되게 귀한 나무예요, 생각보다. 고맙습니다. 진짜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보, 어떻게 딱 내가 생각한 나무를 골라왔어? 뭐? 나무. 정말? 사장님이 나 본문이 있다고 하셨어. 그치, 자기가 감각이 있어. 그래서 기분 좋았어. 내 목표는 해 떨어지기 전에 이걸 다 만드는 거야. 할 수 있다. 우리의 캐릭터를 그리고 있어. 웃기게 그리고 있지. 아니, 그냥 간단하게. 여보야, 얼마나 남았어? 머리가 아프겠지. 하늘은 맑고, 바람도 좋은데. 왜 이런 시련이. 이제는. 응. 머리가 아프겠지. 이게. 기가 막혀. 귀엽지? 기가 막혀. 이게 뭐가 나의 표정인 줄 알아? 자기 주먹돌아 있는 표정. 화나 있는 표정은. 여기다가 걸고 싶었어. 이 시래기 이 자리에. 귀엽지? 귀엽지? 엄청 웃겨. 웃겨? 완전 자기랑 나야. 진짜 예쁘다, 할보야. 예뻐? 응. 자기가 칭찬해 주니까 좋다. 그냥 귀엽지? 애교야, 애교. 너무 예쁘다. 진짜 센스 있다. 좋은 지구. 할 수 있는 낙서. 너무 슬픈렉스. 맛있지만.. 잘하실 수 있는 낙서. 너무 두ъ문이 더 그린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또치 막 screamed 애교스럽지? 저 옆에 저것도 잘 달았어 어 종 자기야 나무판 너무 잘 골랐다 나무판 진짜 잘 골랐지 이제 밥 먹자 하 맛있는 냄새 나네? 육수